하나님 말씀 10편 49편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49편 6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여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가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오늘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주신 강단 메시지가 글소가 다 끝내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글소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신방하는 가운데요 병원에 계시는 집사님을 만났어요 병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주차장에서 차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곤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으로 많이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어려운 그런 성도였습니다 다 듣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봄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다 끝내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들도 글소께서 나의 모든 문제 삶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를 다 끝내놓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짐 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짐 그러면 이삿짐같이 정말 엄청난 많은 그런 무겁고 큰 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짐이 조그만 봇짐같은 그런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 두 사람 이삿짐같은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조그만 봇짐같은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더 문제일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더 문제일 것 같습니까 저는 이삿짐같이 엄청난 큰 문제를 가진 것보다 조그만 봇짐같은 짐을 가진 것이 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삿짐은 목적지에 가서 그 짐을 다 내려놓으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봇짐은 내 것이니까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 시간 참석한 모든 여러분은 이삿짐처럼 주님 앞에 내가 예술서를 믿는 순간 나의 짐을 전부 내려놓은 것처럼 더 이상 짐을 지고 가지 않기를 바라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짐을 내려놓았다가 가시면서 또 싸가지고 가고 그러지 마시고요 완전히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나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도록 또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0편 49편 말씀을 살펴보게 됐는데요 계속해서 10편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49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재물에 대한 말씀이에요 49편 말씀은 일종의 지혜이시고 또 교훈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이 보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갓도다 했어요 이 말씀 그대로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 언약 성취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요 귀를 기울여야 할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돼야 됩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천하만민 빈부귀천 남녀노소 누구도 차별 없이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영혼을 좌우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영혼이 소송할 수 있는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재물에 대한 말씀이에요 물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보금경제력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여기 말씀을 보니까요 풍부한 재물을 의지하고 또 돈이 많다고 자랑한다고 하더라도 그 형제의 생명은 살 수 없다 형제의 생명은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것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사는데 그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또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생명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요 아무런 갑없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만 전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내게 정말 본문에 기록된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재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생명 살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부자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하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랬어요 이 부자는 물질을 신으로 여기면서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장세히 육장에 잡혀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뭐라고 반문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르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그것은 하나님 섬기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을 많이 쌓아놓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일시적으로 육신은 이렇게 힘을 얻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영혼의 부유함 영혼의 힘은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이라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이 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들은 육신적으로는 좀 부족한 그런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6장에 잡힌 인생의 허무입니다 10절에서 마지막 줄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한 번 이 땅에 왔다가 이 세상을 떠나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인생의 죽음은요 물질을 허무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아무리 물질을 많이 모아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물질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재물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2절에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같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창세기 육장이 잡혀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같다 그랬어요 20절에도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같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하나님 편에서는 멸망하는 짐승같은 그런 삶인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물질을 의지하면서 물질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물질로 교만해진 그 모든 사람들의 최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4절에서는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그랬어요 사망이 목자래요 흑암의 세력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기 때문에요 재앙과 저주의 울타리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물질은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영원한 삶을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물질 중심으로 재물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14절에 보니까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했습니다 장세기 육장의 물질 중심의 삶을 살던 사람이 결국은요 스올 뭘 가리킵니까 음부 지옥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지옥 신세를 면할 수 없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10편 23편 1절 2절에 나오는 사람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물질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또 대조되는 여호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대조되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재물과 돈을 신으로 삼는 사람은요 영원히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날마다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목자시니까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없고 또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재물에 대한 말씀이니까요 재물에 대한 성경구절 한 군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이에요 내 하나님 요하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요 오직 요하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재물 얻을 능력 또 요하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삶의 모든 능력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을 하시면서요 사망이 목자가 아니라 요하가 목자인 삶을 살면서 부자감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지나면 이제 설 연휴가 이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연휴 기간 동안에 믿지 않는 가족들 가문 살리는 가정과 가문 살리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하시고요 만나지는 모든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강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다 하는 걸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부유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한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요하시오 거두시니도 요하시오니 요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진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델 전서 6장 8절에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재물을 가지고요 항상 만족하면서 하나님 섬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때에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주시고요 삶의 모든 필요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채워주시겠다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린 그 말씀 믿음으로 잡고 출발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물질에 잡히지 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어줬어요 보금 경제력 헌당 경제력 237 빛의 경제력을 회복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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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